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그 침범 좀 부수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태를 두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주 안보하는 자 비건치 않네 전성군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건치 않네 전성군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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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치 않네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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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리 같이 은혜 안에 뒤돌며 주의 영광 부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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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리 같이 주 안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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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강건하리라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멘 2021년 전국 한일연합감리교회 연합새벽기도회 3월 8일 월요일 말씀을 전할 크리센타 벨리 교회 김용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LA 카운티 북쪽의 라크리센타, 라캐냐다, 몬츠로스와 글랜데이 북쪽 지역을 크리센타 벨리라고 하는데 그 지역 중심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사 46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개전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아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서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지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둬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생각나는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 한세규 씨가 나레이션했던 유명한 셀폰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시작은 바람소리입니다 바람소리만 남은 대숲에 귀한 분과 함께 조용히 걸어갑니다 그때 갑작스런 배소리 때문에 대입에 앉아있던 나비 한 쌍이 황급히 날아갑니다 그때 한세규 씨가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꺼두고 멈치는 것은 금식과 단식의 일정입니다 금식과 단식은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사랑 나눔과 같이 사순절을 지켜야 할 우리 감류교인들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기에는 다른 것은 잠시 꺼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기에는 다른 것은 잠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무엇을 잠시라도 꺼두고 멈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 쓸데없는 일과 쓸모없는 것들은 멈춰도 좋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다들 금식, 단식에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무엇을 금식할까, 단식할까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참조할 만한 좋은 글이 있습니다 최선의 단식이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무례한 말을 단식하고 고상한 말을 전달하세요 불만을 단식하고 감사로 가득 채우세요 화를 단식하고 온유함과 인내로 가득 채우세요 비관주의를 단식하고 희망으로 가득 채우세요 걱정을 단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득 채우세요 불평을 단식하고 삶의 단순한 기쁨들로 가득 채우세요 스트레스를 단식하고 기도로 채우세요 말도 쓸데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도 행위도 쓸모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순절에는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잘 살피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행위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 우상을 마음이 두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쓸모없는 것들 스스로 만든 신을 떠매고 다니며 동물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우고 다니는 한심한 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깨에 메어다가 옮기지 못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것들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부른다고 대답할 것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돈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주님보다 앞세워서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의 집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능력의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는 세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날마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과 쓸모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가치의 차이를 아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치를 바르게 분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가치 있는 지폐, 달러보다 가치가 낮은 동전, 쿼러 같은 것들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8절 말씀에서 이 일을 기억하고 이런 모습이 있음을 살피고 장부가 되라, 어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두고 마음을 살피고 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선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 스스로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시라도 쓸데없는 일에 쓸모없는 것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꺼버리고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은 잠시 꺼두어도 좋습니다 이 사회의 기록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그때 기록을 마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현재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부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이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만 1년이 넘어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격리, 마스크 쓰고 다니기 이런 이상한 단어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에만 사망자가 5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창조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사야를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은 멈추어야 합니다 이사야 새야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사야 1장 4절에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역한 자식,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래서 그 자식들을 향한 슬픔의 마음을 간직한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사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새연은 총 다섯 번의 슬프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안았고 업었고 품고 키운 자식,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면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품에 안고 등에 업고 가슴으로 품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이나 현실을 만날 때 사랑을 의심하면 더욱 힘이 듭니다 어려운 세상 살인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모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만큼은 멈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걱정은 꺼두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볼 때 성경 66권의 입장에서 성경 66권을 축소해 놓은 것으로 해석해서 보라는 그런 건면의 말이 있습니다 앞부분 39장까지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흘려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이야기가 구약 39권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총 27장에 해당하는 신학의 내용과 비슷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심판과 징벌로 끝나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39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40장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의 책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뜻은 벌주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며 회복이며 위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완성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정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며 오셨던 주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70년 뒤에 회복을 이야기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뒤에 파괴된 사건이 지나고 70년 뒤에 성전 재건의 완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끌려가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옴의 역사가 있게 됐죠 사건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거나 안 이루어질까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장 10절로부터 11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살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이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오 쾌가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오 쾌가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우스티누스는 이사야를 제5복음서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제5복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우인 목사님이란 분은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사순절 동안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사랑과 약속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위로함에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희망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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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희망을 얻는